비극을 넘어서 나인홀드 니버 열네번째 에세이 이 세상 것이 아닌 나라 빌라도는 다시 관자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놓고 내가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내 말이냐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들려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인 줄로 아느냐 너를 내게 넘겨준 자들은 너희 동족과 대사제들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아무튼 내가 왕이냐 하고 빌라도가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했다. 난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이 왔다. 진리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하고 대답하셨다. 빌라도는 예수께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14. 이 세상 것이 아닌 나라 제4복음서 저자는 역사가가 아니라 역사의 해석가입니다. 따라서 빌라도 앞에 선 예수의 장면에 대한 그의 기록은 사실적 역사 그대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깊은 진실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실상 그것은 왕 앞에 서서 왕의 재판보다 더 높은 재판에 호소하는 예언자들의 기록들과 유를 같이하는 불후의 드라마입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는 이 드라마의 절정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재판관으로 오신 이가 이 세상의 재판을 받으며 다시 그리고 이 세상을 재판합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전형적인 정치 권력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빌라도는 권력자가 대개 순수 선의 세력에 대해 보이는 감탄과 멸시가 뒤섞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위험, 그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의 약점을 나타냅니다. 예수에 대한 빌라도의 주요 관심은 예수의 왕권이 로마의 절대권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대사제들은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대 법정 앞에 예수를 고발하던 때에는 이들은 메시아 관념의 종교적 의미들을 강조하여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법정 앞에서는 이들은 갈로열고 예수가 간간히 구체적으로 거부하였던 갈로닫고 메시아 관념의 정치적 의미들을 강조하면서 예수를 반역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자기 앞에 선 이 인물이 진짜 해될 일이 없는 종교적 몽상가나 예언자인가 아니면 위험천만한 선동가인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나치는 김에 세상 법정의 재판은 언제나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장 위험스러운 범죄자는 언제나 법정 자체를 유지해주고 있는 체제를 위협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법정도 그 자체의 존립에 문제가 포함되는 경우에 공정한 입장을 취하는 법이 없습니다. 현대정부와 같이 사법기능이 집행국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은 빌라도의 질문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1. 예수의 대답은 빌라도의 두려움을 즉각 증정시켜 주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이 확인으로 빌라도의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빌라도들과 지배자들은 이와 같은 확인으로 안심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의 나라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부하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들은 권력 대결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권력만을 두려워합니다. 따지고 보면 종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엉뚱한 짓입니다.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온갖 불의들이 바로 잡혀지고 이 세상의 슬픔들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다른 세상을 꿈꾸게 자극합니다. 이런 꿈들과 희망들이 어찌 인간들로 하여금 현재의 고통을 인내로 받아들이게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오고 오는 시대들을 통하여 권력을 잡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권력자든 종교의 예언자나 사제에게 그의 나라의 보조적인 지배자의 자리를 제의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의가 얼마나 자주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예언자나 사제가 의식적으로 지배자와 협력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그가 전하는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들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사제가 세우는 성소는 추잡한 세상에서 인간들이 주기적으로 도피해가는 아름다운 곳, 억압의 상황을 완화시켜 악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예언자가 말하는 의의 나라는 현실에서 굶주리는 자들로 하여금 희망을 먹고 살도록 유혹합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에 흑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자신들이 당하던 억압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날 나는 내 구두를 신으리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대로 걸어 다니니라. 현대의 정치적 반동의 가장 빛나는 사도인 오스발트 시펭글러는 이와 같은 성격의 종교를 완전한 체계로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가장 훌륭한 사제는 인간들에게 완전에 대한 일간의 희망과 꿈들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사제입니다. 사악한 사제는 종교적인 희망들을 정치적 불만으로 바꿔놓은 사제입니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는 공산주의를 비롯하여 불의에 대항하는 모든 다른 모든 정치적 저항들은 기독교적 완전주의의 적자가 아닙니다. 빌라도는 빌라도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자 가이사의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아가 그는 제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확증을 근거로 하여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할 수 없다 라고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빌라도의 이 무죄 방면에 대하여 조금은 당혹함을 느껴야 합니다. 만일 예수의 나라가 빌라도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빌라도의 나라에 위협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의 나라가 빌라도의 나라의 불의를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나라가 억압적인 권력의 희생자들에게 합법적인 희망의 말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2. 빌라도의 안심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 세상 것이 아닌 나라의 성격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는 이 나라를 진리의 나라로 정의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이 왔다. 특히 히랍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말하는 요한복음은 성육신의 의미로서 진리의 빛의 관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이 진리를 인간의 자연적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순한 명제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진리는 죄가 흐려놓았으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삶의 근본적인 본의 개시입니다. 로고스는 바로 세상의 본입니다. 모든 것은 그를 통하여 생겨났고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의 어둠 속에 있어 이 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삶의 본이 그의 백성들에게 오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그의 참다운 성격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갖는 참다운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삼으며 인간들의 정신은 이 자기 영광화로 인하여 초래된 혼란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나라는 어떤 다른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진리의 나라는 이 세상이 존재하여야 할 모습의 초상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이 끊임없이 인간 실존의 근본 법칙들을 부정하는 한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입니다. 이 나라는 역사적 실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원한 원천의 완전의 어떤 영역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나라는 끊임없이 인간의 모든 결단과 부딪히며 모든 행동에 관계합니다. 성서적 개념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순수히 저세상적인 완전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히랍세계를 겨냥한 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때에도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당신의 나라가 이마소서 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염원이 절실한 것일 때 그것은 모든 행동에서 인간의 양심에 끊임없는 압력을 가합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나라는 이래하여 이 세상에 있으나 온전히 이 세상 것은 아닌 사람을 통하여 그 안에서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규범적인 죄된 기준들에 결코 안심하고 의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기적일 수 있으나 이기성을 행동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탐욕스러울 수 있으나 탐욕이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행동이 그의 이상에 따르지 못하는 때에도 인간은 그의 이상을 부적합하다고 내팽겨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랑을 강조하는 고대신학은 물론 근대신학도 인간의 이상과 인간의 행동 간의 차이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합니다. 행동은 언제나 죄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이상의 비판 아래 섭니다. 모든 정의의 이상은 인간이 관계하는 상황에 적용되는 때에 이해관계에 의하여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인간이 정의의 이상을 의식적으로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의 모든 타락은 그것보다 이해관계를 벗어난 정의에서 비로움으로써 그리고 이해관계를 벗어난 정의로 자처함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완전에 대한 이런 비전은 실로 스토와 철학의 황금시대 개념과 타락 이전의 완전에 관한 기독교적 관념에서 의도된 것입니다. 완전을 역사적 타락이 있기 전에 역사적 시기에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은 종교적 신화들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다루어 그 역사적 상징들에 의해 교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나라는 언제나 인간의 불안한 양심 속에서 이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완전을 성서의 사상보다 더욱 나쁜 세상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플라톤에게서도 이 세상 것이 아닌 나라는 결코 인간의 행동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화국 제4권 마지막 부분에서 플라톤은 지혜로운 사람이 헌신하게 될 완전한 정의를 서술하며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의 대화를 통하여 완전한 정의가 역사적 현실과 갖는 관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고상한 목적에 생각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의 경력을 바칠 것이다. 그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박수갈채에 현혹되어 부를 쌓아 자신을 해치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도시를 보고 거기에 아무런 무질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볼 것이다. 이것이 그의 동기라면 그는 정치가가 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글라우코는 말하였다. 그는 이집트의 개가 되려 할 것이다. 아마도 그가 태어난 땅에서는 정치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지만 그 자신의 도시에서는 그를 분명히 원할 것이다. 글라우코는 말하였다. 당신은 그가 우리가 건설자인 도시, 곧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도시에서 정치가가 되려 할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어디에도 그런 도시가 존재한다고 나는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에는 하고 나는 대답하였다.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볼 수 있고 보고서는 자기의 집을 정돈할 수 있는 그 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또는 앞으로 존재하게 되는지는 문제 밖이다. 그는 이 도시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고 어떤 다른 도시와도 관계를 갖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화를 대할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할 떄이다. 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보고해온 제자들에게 예수가 한 말을 상기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 보고에 대해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 보곤 10장 20절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나라는 그 기준들이 세속적 성공 여부에 의해 그 타당성이 입증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 특별한 위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나라의 부하들은 빌라도와 싸우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 참혹한 침착한 용기로서 빌라도와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이 아닌 나라가 이 세상과 갖는 관계에 대한 플라톤의 개념과 보금소의 개념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개념은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또는 앞으로 존재하게 될는지 문제 바뀌다 라고 그는 엄명합니다. 플라톤은 이 세상에서의 의해 승리의 가능성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양심이 이 세상에 도전하도록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서적 개념은 역사 안에서의 또는 적어도 역사의 종말에서의 궁극적인 승리의 개념입니다. 히랍 사람에게는 완전한 하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는 바로 그 시간적 성격으로 인하여 완전의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적 개념에서는 이 세상의 죄는 이 세상의 시간적 성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플라톤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의 관심을 끄는 완전의 비전에 순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덜 갖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더 큰 확신을 갖습니다. 3.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고와 행동과 갖는 관련성을 인식하긴 했으나 아직도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한 빌라도의 모멸적인 냉소의 의미에는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각 개인과 각 민족이 진리를 자기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고 타락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들이 수상적인 면에서 아무리 고상하다 한들 진리란 혹은 정의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냉소는 권력자에게서 의미있게 흘려 나오고 있으며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게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민족, 종교들이 진리의 보편타당성을 드러내놓고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민족은 진리를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조작하고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파시즘은 인간의 모든 행동에 안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진리의 상대성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말을 현실의 영역으로만 규정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양심 속에는 있을 수 있으나 인간의 행동 속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적인 정의나 또는 완전한 사랑을 꿈꾸는 사람도 생각을 그치고 행동에 돌입할 때에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합니다. 어떤 행동도 생각 속에 있었던 것과 다르며 어떤 의지도 육적인 장벽을 느끼지 않는 것이 없다. 고 로버트 브라우닝은 읽고 있습니다. 대륙 유럽의 특정한 신학들로 하여금 보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의 판단의 기준이 아닌 단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원리로만 간주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세상은 순수 이기주의적인 기준들에 의하여 살며 이런 행동들에서 결과되는 불가피한 이해 갈등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조차도 이런 기준들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원수를 용서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는 이런 행동들이 세상의 삶의 성격을 바꿔놓으리라고는 기대하여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의해 자극된 행동들은 그 죄로 인하여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있는 세상에 세워진 심판과 희망의 상징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비뚤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죄된 세상은 근대신앙이 가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아내지 못하였던 바로 그 빌라도가 예수의 처형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당장은 이 나라의 위협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제들의 권력은 안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의 사형을 주장하였습니다. 권력의 상징인 빌라도가 마지 못하여 사제들의 이용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교훈적인 일면입니다. 권력자의 야심이 빌라도 보다 덜 냉소적이고 보다 광식적인 광신적인 사람들 곧 진리를 훨씬 더 죄와 혼화시켜 놓은 사제들과 예언자들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해로운 법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통하여 행동하든 교회를 통하여 행동하든 주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서 새롭게 십자가에 못박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나라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심을 넘어 행동 속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오늘날 독일의 빌라도의 정신적 후예들은 결의에 찬 그리스도의 정신적 자손들의 무리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정신적 후예들은 그들의 권력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적 자손들의 무리의 도전을 침묵시킬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강압과 투옥의 어떤 위협으로 또 이 세상의 지배자보다 하나님에게 근본적으로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하여야 한다는 이들의 슬로건은 권력을 진리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청천별력이 되었습니다. 현대 독일 교회가 국가에 도전한 반면에 보편적인 문화와 보편적인 과학을 따르는 많은 사도들은 국가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이 세상 것이 아닌 나라가 이 세상과 갖는 관계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대학은 독일의 자랑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독일 교회는 다소 쇠퇴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의 대학은 그 보편적인 문화를 국가에 의해 타락하게 만들었던 데 비해 독일 교회는 이런 타락 현상에 대항하여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대학의 문화는 지혜로운 사람의 천재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진리를 추가했으나 지혜로운 사람도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의 이해관계와 격정과 비겁이 진리를 부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는 진리의 나라는 분명히 이 세상 것입니다. 그런 만큼 세상은 이런 진리의 나라를 정복하여 그 자부심을 수치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도전하여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닌 나라뿐입니다. 이 정복은 단순히 궁극적인 가능성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상존하는 직접적인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실존의 모든 순간에서 진리편에 선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서 그들을 경고하고 훈계하고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다운 진리가 이들의 거짓말을 단죄합니다. 순수한 정의가 이들의 불의를 고발합니다. 사랑의 법이 이들의 이기성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들의 진정한 중심과 실존의 근원을 제시하여 줍니다. 이들은 이 하늘의 비전에 계속하여 불순종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과거와 같은 존재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나라는 따라서 이 세상의 나라들에 대하여서 어떤 경쟁적인 세상 나라들보다 더 위험스럽고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다 강력한 다른 나라에 의하여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과 문화들은 보다 큰 역사적 발전 속에서 먼저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일 없이 외적에 의하여 파괴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들을 파괴시키는 요인은 이들 스스로가 삶의 법을 위반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이들의 힘에 대항하여 말하는 사람들의 도전 아래서 이들이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힘은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도덕적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순수한 양심이 불이한 사회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드물게 남아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불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 불의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러나 노예들만이 그 억압을 인식하였더라면 노예 제도는 유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가이사의 권위에 성공적으로 도전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도덕적인 요소가 게재되는 법입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삼아 그리스도의 나라로부터 자극을 받은 사람들은 역사적 불의의 대항함에 있어서 순수 도덕적인 무기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양심은 힘으로 힘에 도전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투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새로운 정의가 투쟁의 명분이 되었던 완전한 정의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양심은 인식하여야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적인 가능성으로서 그리고 현재의 현실에 대한 심판의 원리로서 역사의 모든 순간과 관계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여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순종이 십자가 처형과 순교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순종이 세상의 악을 굴복시켜 역사 안에서 새롭고 보다 높은 정의를 실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적어도 억압적 상황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시키기 위하여 세상에서 작용하는 자연적인 세력들과 연합하여야 합니다. 순교자들, 예언자들, 정치가들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순교자가 없는 경우 우리는 가이사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싹이라는 환상을 갖고 살며 그 두 나라 사이에는 근본적인 모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고발로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성공적인 예언자가 없는 경우 우리는 인간 역사의 각 순간이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한 보다 높은 가능성들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각종 불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힘을 사용하는 정치가가 없는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비전을 현재의 불의로부터 본인들,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완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치품으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비전을 현재의 불의로부터 본인들,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비전을 현재의 불의로부터 본인들,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